에스겔 27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에 대한 탄식의 노래를 불러라. 바다로 나가는 어귀에 자리 잡고 많은 해안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하는 두로에게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일러주어라. 오 두로야 너는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하는구나. 너의 경계선은 높은 바다 위에 있으며 너를 세운 자들은 너의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했다. 그들이 스닐의 잔나무로 너의 모든 재목을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너의 노를 만들었고 깃띔 해안의 삼나무로 너의 가판을 만들어 상하로 장식하였다. 이집트에서 온 곱개수를 놓은 아마포로 내 돛을 만들고 너의 깃발로도 같이 사용하였다. 너의 가판 위에 차이른 푸른색과 자주색으로 엘리사의 해변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시돈과 아로왓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오 두로여 너의 숙련된 자들이 선원으로 배에 탔다. 그 발에 노련한 기술자들이 배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기술자로 배에 올랐다. 바다의 모든 배와 그 뱃사공들이 너와 무역하기 위해 함께 왔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 사람들이 내 군대의 군인이 되어 내 성벽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 놓았으며 너를 빛나게 했다. 아로왓과 헬렉의 사람들이 너의 성벽 주위를 둘러 지켰으며 가마 사람들이 내 망루에 있었다. 그들이 내 성벽을 빙 둘러 방패를 걸어 놓았고 내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게 했다. 다시스는 너의 풍부한 물품들 때문에 너와 장사를 했고 그들은 너의 물품에 대해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대신 주었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도 너와 무역을 했는데 그들은 노예와 노쇠 제품을 주고 내 물품들을 가져갔다. 도갈마 사람들은 내 물품들을 사고 일하는 말과 군마 그리고 노쇠로 값을 지불했다. 드단 백성도 너와 교육을 했고 많은 해안들이 너의 고객이었으니 그들이 내게 상하와 값진 흙단으로 물건값을 지불했다. 아름은 너의 많은 물품들 때문에 너와 장사를 했는데 그들은 남보석과 자주색 천과 수노운 천 그리고 고운 배와 산호, 홍옥을 가져와서 내 물건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장사를 했는데 그들은 민릿에서 만든 밀과 가자 그리고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와서 내 물품들을 사갔다. 다마스커스는 너의 많은 물건과 풍부한 물품들 때문에 너와 장사를 했는데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 지역의 양털로 너와 장사를 했다. 워단과 야완 사람들도 내 물품들을 사갔는데 그들은 철과 계피와 사탕수수를 가져와서 내 물건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은 안장에 덮는 담요를 가지고 너와 장사했다. 아라비아와 계달의 모든 통치자들도 너의 고객이 되어 양과 순량과 염소들을 갖고 너와 장사했다.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와 장사를 했다. 그들은 너의 물품을 사고 온갖 종류의 최고의 향료와 값진 보석들 그리고 금을 지불했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 사람들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의 상인들도 너와 무역을 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과 청색 옷감과 수놓은 작품들과 여러가지 색깔로 물들인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너에게 주고 물품을 교환해 갔다. 다시스의 배들이 너의 물품들을 실어 나른다. 너는 무거운 화물들을 가득 채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다. 너의 노를 젓는 사람들이 너를 깊은 바다로 데리고 나가지만 동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너의 재산과 물품들과 상품들 내 뱃사람들과 사공들 그리고 배일꾼들 내 상인들과 너의 모든 군인들 그리고 배에 탄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 배가 좌추하는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뱃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해변가의 사람들이 무서웠덜 것이다. 노을을 젓는 모든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선원들과 모든 뱃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 너를 향해 크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며 재 속에서 뒹굴 것이다. 너로 인하여 그들은 머리를 밀며 배옷을 입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크나큰 소리로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이 너를 향해 통곡하며 너를 위해 애도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누가 두로처럼 침묵한 적이 있고 바다에 둘러싸인 적이 있었는가 내 상품들이 바다로 팔려나갔을 때 너는 많은 나라들을 만족시켰다. 너의 커다란 재물과 너의 물품들로 너는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바다에 빠져 산산조각 났고 깊은 바다에 잠기니 너의 물품들과 너의 모든 동행자들이 너와 함께 깊은 바다에 빠졌다. 바닷가에 사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크게 놀라고 그들의 왕들도 몸소리를 치며 그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니 너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제 끝장나버렸다.